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을 보면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거나 아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깊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뜻하는 아량은 동시에 사람이 지닌 그릇이 크다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의 그릇도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답다 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릇이 커지기는커녕 인색해지고 따지기 좋아하고 눈앞에 있는 이게 눈이 멀어 그나마 있는 그릇이 쪼그라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른됨의 그릇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산에 오르거나 바다를 보러 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손바닥으로도 가려질 만큼 작디작은 세상에서 비터지게 다투고 악을 쓰면서 사는 것에 대한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다녀오면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마음씀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마음이 답답할 때 또는 웅크리고 있는 마음에 생기를 풀어놓고 싶을 때 사람들은 바다를 보러 떠납니다. 바다를 마주하며 걱정과 시름을 풀어놓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을 파도에 실려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품고 있는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바다로부터 영감과 기운을 얻어 돌아가죠. 호연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장자는 어른의 그릇을 산과 강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낮은 것을 다 포개 놓아서 높게 되었고 강은 도락물을 다 받아들여서 넓어졌다. 산과 강,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찾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나 마음으로 따르는 인생 선배입니다. 어른들이죠.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필요하고 사회에도 어른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어른이 없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너무도 당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세상 살 만큼 살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넓고 다행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 경험만 최고라고 여기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최선이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사람에게 사나운 얼굴로 적개심까지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산처럼 굽어보고 바다처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렸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주고 품어주면 자신들이 알아서 깨우칩니다. 이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도공의 마음으로 어른됨의 그릇을 키워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회의 어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믿고 의지하고 힘들 때나 용기가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집안의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산처럼 굽어보고 바다처럼 품어주는 어른댐의 그릇을 지니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